제시카 유튜브 컴퓨터 켜 유튜브 컴퓨터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웹코어랑 스마트 앱 그리고 이벤트 고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마트 싱스에 pc를 연결하고 원격으로 온오프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스마트 플러그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플러그 하나로 pc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스마트 플러그 디바이스를 하나 사용을 해야 되는데 pc를 켜는데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이전에 알려드린 영상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스마트 플러그만 따로 사용하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싱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위쪽에 링크를 띄워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할 플러그는 다원 dns의 파워매니저라는 스마트 플러그입니다 제가 이 스마트 플러그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실시간 전력 측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스마트 플러그는 무조건 실시간 전력 측정이 되는 제품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실시간 전력 측정이 되면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실시간 전력 측정이 없으면 그냥 단순히 켜고 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플러그를 구입할 때는 무조건 실시간 전력 측정이 되는 제품을 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이오스 세팅에서 설정값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재시작을 해볼게요 바이오스 세팅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바이오스 세팅은 메인보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서 이쪽에 어드밴스에서 APM 을 눌러보고요 이쪽에 보면 리스토어 AC 파워 로스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기가 차단이 됐다가 메인보드에 다시 전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설정인데 기본값은 이제 파워 오프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파워 ON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해서 나가 주시고 이러면 설정은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설정이 끝났으니까 컴퓨터 아답터에 스마트 플러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전원을 스마트 플러그에 연결을 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용 앱 세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컴퓨터에 연결해 놓은 플러그가 이 위에 있는 유튜브 플러그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스마트 알람 쪽으로 가 주시고요 여기서 대기전력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켜 주시고 그리고 설정 변경을 눌러서 목표 값을 3W로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3W 밑으로 내려가면 이 스마트 플러그가 차단이 될 거에요 자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 플러그를 켜서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테스트 하실 때 컴퓨터가 안 켜지는 분들은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가 꺼진 다음에 플러그도 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워 매니저는 네이버 클로바랑 구글 어시스턴트에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 클로바나 구글홈, 구글홈 미니를 통해서 음성 제어도 할 수 있고요 스마트 싱스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빅스비로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클로바로 연결해 볼게요 클로바 앱에 들어와서 스마트홈을 눌러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서 기기 추가를 눌러주고 파워 매니저를 눌러 주시면 계정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정 연동이 돼서 플러그 두 개가 연결이 됐습니다 위로 올려서 전체 기기를 눌러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서 플러그 이름을 변경해 줄 겁니다 플러그 이름은 유튜브 컴퓨터 라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컴퓨터 켜줘 라고 해서 컴퓨터를 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구글 어시스턴트에 연결해 볼게요 자 홈 컨트롤을 눌러 주시고요 밑에 플러스를 눌러서 파워 매니저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클로버에서 연동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파워 매니저가 연결이 됐고요 이쪽에 플러그 두 개가 생겼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한 플러그 1의 이름을 똑같이 유튜브 컴퓨터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홈이나 구글 홈 미니 구글 어시스턴트로 이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스마트 싱스 앱에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저는 미국 계정이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 싱스에도 연결해서 빅스비로도 컴퓨터를 한번 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제시카 유튜브 컴퓨터 켜 유튜브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케이 구글 유튜브 컴퓨터 켜 네 유튜브 컴퓨터에 전화를 켭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플러그 하나로 PC를 원격으로 켜는 방법 음성 AI 스피커를 통해서 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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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